수빈아 오늘은 우리의 네 번째 만남이야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누나가 참삼삼 게임을 하자고 했잖아 그때 수빈이 반응 보고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수빈이가 누나를 기억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누나가 하고 싶은 말은 데뷔하고 좋은 리더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누나는 수빈이를 알게 된 게 큰 행운이었어 나이가 어린데 리더 역할을 어른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행동이 너무 멋있고 멤버들 그리고 모아들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수빈이는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나 그리고 모아가 늘 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빈이는 그냥 행복하고 공감만 하면 돼 우리도 수빈이의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 특히 수빈이의 귀여운 보조개 많이 웃고 행복하고 건강한 걸 약속하기 뭐 뭐